여기가 아직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됐대 그래서 한국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래? 잘됐네 근데 봐보면 되게 중국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온톤 금빛이 좋아 어, 그러해 여기가 마카오도 어쨌든 중국인 거잖아 금, 빨강, 숫자 8을 좋아하거든? 아, 그래서 여기 발람창우왕이 8자구나 위에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해서 사모왔네? 그냥 좋아하는 거여 그러니까, 금빛 어 여기 체크인 아니야, 여기? Try this one, yeah, buy tickets on this one 어른 100원, 애들 80원 마카오사람 85원 오, 야, 이거 봐 와, 잘 만들었다 야, 우리 무슨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 음악 때문에 그런가? 그치, 영화에서 약간 잭, 컴히어! 뒤더가 안 돼요, 아저씨 어, 걱정하지 마라, 잭 근데 봄을 진짜 신기하게 지었거든 아, 여기는 약간 되게 무섭진 않겠네요 아기들 데려와서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무서워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에어컨 나와요? 나와요, 에어컨 에어컨 나와요 최첨단으로 만들었죠, 진짜 신기해 저 발람차에 여기만 나온다고? 여기가 그래도 앤틱함이 있네 나름 보담시티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공장에 신경을 쓴 것 같아 어, 너무 독특하잖아, 이거 봐요 이야 야, 이거 와 벌써 사진 한 장 찍고 싶지 않으세요? 저 시영장도 있어요, 시영장? 아, 화보야 여기는 뭘 갖다 대도 화보야, 그냥 같은 남자, 셋 여행인데 어떻게 느낌이 다를 수가 있지? 세대가 다르죠 고마워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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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